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4월 24일 오픈한 유기농 마케팅센터에 다녀왔어요. 유기농 마케팅센터는 친환경 농업 기반에 확산하고자 설립된 곳이며, 친환경 농업을 테마로 하는 시민들의 문화공간이자 친환경 농업인들의 교류공간이라고 해요. 그럼 우리 한번 가볼까요? 넓은 유기농 마케팅센터에서 안내판을 이용하면 쉽게 길을 찾을 수 있어요. 제일 먼저 간 곳은 별별 농구 장터였는데요. 다양한 유기농 농산물, 유기농 꿀로 만든 향초, 유기농 술, 그리고 유명한 오믈레빵 등 다양한 제품들이 있었어요. 음료 농구 장터였어요. 이 등장 연습은 좀 더 경화 다음은 한살림을 방문했습니다. 한살림에서는 유기농 재료로 만든 가공식품, 제품들도 있어 편하게 쇼핑할 수 있었어요.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공간도 조성되어 있어 가볍게 방문하기도 좋았는데요. 3층에 있는 옥상 정원이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외부에는 체험학습장, 식물원 등 볼거리도 많았습니다. 유기농 목걸이와 볼거리가 가득한 유기농 마케팅센터 많이 많이 놀러오세요.